11만 20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 은, 는 동사는 온라인 게임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 판매를 목적으로 2000년 2월 10일 설립됨 동사 및 주요 종속회사의 주된 사업은 pc 온라인 슬래시 모바일 게임의 개발 슬래시 유통 슬래시 판매 사업, 지식재산권, 인털렉초엘 프라퍼티 라이츠, 활용사업 및 블록체인 사업임 주요 pc 온라인 게임으로는 미르의 전설 2분, 미르의 전설 3분 및 이카루스 등을 서비스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2000년에 설립되어 온라인 게임에 주력하다가 2007년 이후 퍼블리싱 사업으로 영역 확대, 2010년 모바일 게임 개발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 영역을 확대하였음 대시 온라인 게임 미르의 전설 2와 미르의 전설 3 및 이카루스. 모바일 게임은 터치포이터와 미르 4 등 인기 게임 라인업 보유 대시 종속기업으로 주, 위메이드 맥스, 주, 위메이드 엑스알, 주, 위메이드 넥스트, 주, 전기 IP, 주, 위메이드 커넥트 등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라이선스 수익 감소 및 pc 온라인 게임의 노후화에도 모바일 게임 미르 4의 흥행 지속 및 위믹스 플랫폼 런칭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 큰 폭 신장 대시 인건비, 지급 수수료, 광고선 전비 증가 등에 따른 영업이용 부담 확대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 적자 전환, 금융 수지 개선 등에도 순이익 역시 적자 전환 대시 신작 모바일 게임 미르 앱 매출 본격 반영 및 글로벌 출시 등으로 매출 성장 기대되나, 인건비와 광고선 전비 부담 지속으로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일 듯. 2023년 2월 15일 10시 12분 기준, 장중, 위메이드의 시가 총액은 1조 4769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 입니다. 위메이드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27위입니다. 위메이드의 상장 주식수는 3379만 6900의 순두주입니다. 위메이드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위메이드의 퍼은 11.31배이고 추정 퍼은 21.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2.3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9.3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921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8883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9.4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864원이고 추정 EPS는 2086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3.39배, 1288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72%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0점에 3.75이며 목표주가는 57,25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93억원, 마이너스 125억원, 974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87억원, 마이너스 180억원, 3081억원입니다. 위메이드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59번지 59%이고 유보율은 3223.96%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52.33이며 전일 대비해서 13.31-0.5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8.25이며 전일 대비해서 1.33-0.1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메이드의 2023년 2월 15일 10시 12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43,7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42,300원보다 1,4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43,01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위메이드의 종가는 43,700원이며 주가가 위메이드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의 종가는 43,700원이며 주가가 위메이드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8%이므로 21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위메이든은 거래량 59만 8,649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만 6,6300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9만 8,935주, 한국증권에서 5만 7,900일 흔세주, 미래의세증권에서 5만 3,600일 흔투주, 삼성에서 4만 6,900일 흔여섯주, 신한투자증권에서 4만 4,568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의세증권에서 7만 7,900일 흔다섯주, 키움증권에서 7만 7,058주, 삼성에서 7만 2,315주, 한국증권에서 5만 6,900신세주, NH투자증권에서 3만 6,400연래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2만 2,865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9만 4,860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위메이드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위메이드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